제일 비싼 지금 첫 등주를 먹고 있네요. 돈 주고도 못 싸먹잖아요. 현지에서 바로 먹는 산지에서 바로 먹는. 맛있어.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왔던 게 우리. 그러니까요. 이런 즐거운 여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항상 반전이죠. 감사합니다. 대박. 여기가 보니 참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약속 같아요. 이런 빙하가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 되게 슬프지 않아요? 바위 부분 있잖아요. 바위 부분. 이렇게 늘어난 부분. 진짜 그 부분부터 계속 녹아내린 거라고 했잖아요. 여기가. 얼마나 많이 흉시가가 녹아내리고 있는 거야. 해마다 그 면적이 눈에 뜨게 줄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.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더욱더 피부에 와닿네요. 비가 트래킹하고 있어요. 사실은 시베리아에서 이 정도 얼음 없을 줄 알았는데. 굳이 있는 데서 못 보인다. 좀 신기해. 오! 핵정리아.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후. 오! 고. 핵정리아. 오! 얼음으로 얼음으로. 얼음으로 얼음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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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파이팅! 어, 이 젤 좋다. 어, 미쳤다. 나 올 수도 없겠다, 빠지면 미끄러지니까. 진짜 무섭다 이거. 와, 여기는 다 위험해, 다. 진짜다. 조금만 방심하면요. 다 먹다가. 우와. 하아... 근데 여기에 내 품도 있어. 아, 악취라서 악취를. 불레토로가 생긴다냐고. 이게 다 자연히 만드는 거잖아. 아, 악취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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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픈 시골을 위해서는. 한 겨울은 미끄러 조금 더 생각하고. 실전 생각만 해도. 여기 없는 게 조금 더 붙여줄 수도 있잖아요. 사실 우리가 지구 온난화, 온난화 말로는 그랬는데. 잘 없는 느낌인데. 여기 와서 눈으로 보니까. 아, 진짜 이게 좀 심각한 거구나. 우리 오늘 저 쓴 일회용 등록을 가져와서. 이곳은 2013년 현재의 뉴질랜드. 사람보다 양이 많긴 많나 봅니다. 뉴질랜드 어딜 가나 보이는. 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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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말로 양들의 천국이 따로 없는데요. 세계 최고 수준의 목축과 낙농업. 그리고 관광산업까지. 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. 2013년 현재의 뉴질랜드. 과연 병만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. 동작 pixel에는 누군요? 네. 내용. 현재대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보니까 뭐 잠깐 밥값 하고 밥 먹으라 이거죠. 분위기 보니까 우리 뭐 양치기로 좀 변하든가. 이유가 있지. 저기 먹을 것 좀 줄 수 있나요? I like food. Food. I'm hungry. You're hungry. So you want some food? Yes, we want some food. Okay, so you're going to have to do some work for this.